갈라데아서 2장 9절 1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개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저희는 한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이루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되는데 어떤 집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보통 이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나 답답한 일들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목사에게 전화를 하시지요. 그나마도 감사합니다.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때 어려운 일들이 막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이 믿음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세요. 오랫동안 관계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뒤 말 자르시고 딱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목사님은 어느 쪽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서운한 것은 뭐냐면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을 해온 시간의 두께가 참 두꺼운데 그 관계가 다 없어진 거예요. 관계가 보이지 않고 뭐만 보이겠습니까? 일만 보이는 거예요. 사건만 보이는 거죠. 이제 사실 이렇게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10입니까? B입니까? 옳습니까? 그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사실 저는 거기 답을 잘 안 하거든요. 사실 이제 이렇게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또 어느 쪽입니까? 물었을 때 어느 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쪽은 마음속에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가 돼서 이렇게 오른쪽 왼쪽 가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어떻게든지 이렇게 말을 안 하려고 빙빙 돌리지만 끝끝내 이분도 한집이 하셨습니다. 말을 듣게만 말을 하게 만들었어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끝끝내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했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한마디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죠. 딱 하는 순간에 저도 이제 그분이 어느 쪽인지 알았지만 그쪽에 이렇게 아니라 반대편 이렇게 말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때까지도 이렇게 마음이 서늘한 그런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딱 좁히는 거죠. 이렇게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대화가 끝났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사실인데 이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진영이 갈러지거나 또 이제 시와 비가 갈려지거나 그런 모습이 온전한 모습 같지는 않은데 제가 그때 실수를 했습니다. 어떤 그 말을 끈끈히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분과의 관계가 순간에 그 오랜 시간 수십 년간 맺어졌던 맺어졌던 그 관계가 그냥 단칼에 잘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교회에서는 사실 하고 싶은 말들을 다 하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죠. 하고 싶은 말,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시와 비가 사실 어떤 일이든지 시와 비가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려지지 않는 일도 또 가려지는 것만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안 된다면 시와 비가 갈려져서 나뉘어져서 일이 완성되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거의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한다면 시와 비가 아니고 또 옳고 그름을 나눠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무릎 꿇어지면서 일은 완성이 되는 것 저는 너무나 많이 봐왔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이제 뭔가를 말하려고 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보지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의 제목은 은혜를 이루다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으셨지요. 은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현장에서 이렇게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고 또 말씀을 그리워하고 하늘 본양을 또 사모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가장 또 큰 것, 큰 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만난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버아버지라 부르는 것이고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교회의 한 지체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종종 많은 순간에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신앙 생활이 끝날 때가 많지 않은가 이렇게 한번 우려 섞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신앙은 있지만 삶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나는 개인적인 신앙은 있지만 교회 혹은 더 크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이루고 있는가 받은 은혜,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는 있지만 나는 지금도 이 받은 은혜를 공동체 속에서 이루어가고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가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면서 이것이 공동체와 더불어 같이 가고 있는지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사회 속에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면서도 이 은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은 내 속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를 이루어가는 그 삶이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잠깐 잠깐 우리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한번 그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세와 아론, 그 집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주님께 까끗내 이렇게 버텅기는 모습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화를 얼컥 내시면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론 앞에, 아론과 같이 더불어 이렇게 사역할 수 있게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빛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아론에게 말했을 때 아론이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또 역사했던 장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그 한 대로 끝이 났습니다 모세의 아들들 기억이 나십니까? 그러나 아론의 아론을 아들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은 다른 부를 들이다가 그는 이제 이렇게 비명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셋째 아들 특별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문은 대대로 이어가게 되면서 아론의 자손들은 대제사장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아니었습니다 모세와 아론 같이 각각의 은혜 받은 모습이 있고 같이 더불어 역사하면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갈 때 빗대지 못한 그 어떤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형제가 있습니다 시작해 보게 되면 요한과 야구보가 있습니다 야구보와 요한이 있죠 세배대의 아들들이고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성질이 정말 한성격하는 그런 뱃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지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야구보는 첫 번째 순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성경 쓴 것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바로 순교하게 되죠 반면에 요한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 복음을 썼고 1, 2, 3서를 썼고 게시록을 썼습니다 야구보가 일찍 젊은 나이에 너무 이른 나이에 순교한 것에 비해서 반해서 요한은 오래도록 있으면서 근 백세를 살았다고 하지요 그리고 게시록까지 쓰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순교하지 않고 순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보게 되면 이렇게 정말 동해에서에서 먼 것처럼 그 삶이 전혀 다른 모습같이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의 이름을 복음서에 쓰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불렀던 사람 중에 야구보가 반드시 끼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구보 베드로 요한 야구보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시지요 전혀 다른 모습 같지만 그러나 그들은 연합되어지고 또 이렇게 조화되어지면서 은혜를 이루어갔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는 굵직굵직한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되고 또 이제 시험된 모습처럼 이렇게 로뎀 나무 밑에서 이렇게 조카오니 이제는 죽여주세요 하는 그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러나 끝내 또 이렇게 불같은 사역을 하다가 회리바람을 통해서 이렇게 승천하게 됩니다 엘리사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아보다 값전의 영감을 가지고 더 힘든 시대를 더 많은 이적을 통하면서 역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한기 하를 보게 되면 이제 죽을 병에 걸리게 되고 병사하게 되었습니다 엘리아와 엘리사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누가 더 낫다 이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은 승천했습니다 한 사람은 병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엘리사가 엘리아보다 못하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엘리아와 엘리사 각각 사역을 받은 은혜가 다르고 받은 사역의 모습이 달랐지만 동일하게 역사하면서 그들은 선지자의 대명사 같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동일하게 되었습니다 누가와 대마와 마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명의 이름들은 빌레몬서와 또 골로세서와 또 디모드의 후서 사장에 동시에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게 되면 말이죠 누가는 동일한 시작과 끝이 동일한 꾸준한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죠 반면에 대마는 이렇게 주의 동역자 또 바울의 동역자로 역사했다가 어느 순간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대살로니카를 갔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끝은 찬란했지만 끝이 처음은 찬란했지만 끝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마가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는 이제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사도행의 15장 끝머리에 보게 되면 큰 심한 다툼을 하게 되는데 마가의 신앙의 모습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끝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서 또 회개하게 되면서 믿음의 작품 마가복음을 쓰게 되는 디모데우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마가에 대해서 말을 하죠 사도 바울이 저를 내게 데리고 와라 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자다라고 디모데우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주의 동역자 혹은 또 바울의 동역자라고 말하는 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은 꾸준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게 되고 한 사람은 처음은 찬란했다가 흐지부지 끝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은 연약했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조화되는 신앙 사람들이 조화되어 있다기보다는 이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살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교훈을 받게 됩니다 각각의 받은 은혜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다르고 사역의 모습은 다르지만 조화되는 모습을 어떤 의미에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가 받은 은혜에 이것을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고 싶은 것이에요 오늘 같이 보는 본문에 보시게 되면 세 사람 다섯 사람이 등장을 하죠 다섯 사람 중에 세 부류를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개바 베드로지요 그리고 요한이 등장하고요 나 누구겠습니까? 갈라디아사스는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있습니다 다섯 명이 등장을 하죠 이 다섯 명은 무지하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신학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여기를 이렇게 헤쳐 모여서 세 명의 그룹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야고보 한 사람입니다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바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 이 사람들이 또 한 그룹이 될 것입니다 야고보가 한 그룹 그리고 베드로 개바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한 그룹입니다 또 한 그룹은 바울과 바나바 나라고 하는 그 바울과 바나바가 또 한 그룹이 될 것입니다 이 세 그룹은 신학적인 색깔들과 신앙적인 색깔들과 선교적인 색깔들과 성품들이 완전히 다른 같이 이렇게 오버랩이 될 수 있겠는가 싶을 정도로 다른 그룹들입니다 이 세 그룹이 있음으로 해서 초대교회가 사실은 더 왕성하게 성장하게 됐고 또 이 정초를 기초를 잘 놓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어 하신 그 교회에 이루어가는 모습들과 교회가 이루어지고 성경이 쓰여지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이 세 그룹은 감당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들은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곳곳에 파편자로 붙어진 것을 조립해 보게 되면 이 그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 또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소에 나타나 있는 야고보의 모습은 사실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주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날 만한 그런 또 위대한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 형이 미쳤다 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가족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 야고보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를 가만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였습니다 유다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그와 똑같은 모습 어느 날은 이렇게 그 어머니의 자궁을 같이 썼던 어머니의 이 젖을 같이 먹었던 예수님과 같이 먹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복음소에는 나와 있지 않고 또 성계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초대 문원들을 보게 되면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이제 세계의 교회 회의가 열렸을 때 거기에 의장이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야고보였습니다 그때 회의 사도행전 15장에 나와 있는 그 회의 때 그 주된 안건이 뭐였냐면 이방인들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문제입니다 또 이방인 유대인과 또 이방인 크리찬과 또 유대인 크리찬의 교제 문제였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은 먹는 습관이 틀렸습니다 또 이방인과 같은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법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회가 있었을 때 베드로가 한마디 하죠 근데 이렇게 서랑설레 말들이 많았습니다 야구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했을 때 이제 그가 몇 가지 규칙을 정하는 것이죠 음행을 그하고 금하고 목매어 죽인 것을 금하고 피를 금하고 이런 얘기 몇 가지 했을 때 네 가지 말했을 때 그것으로 끝이 나게 되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또 어떤 규칙이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예루살렘에 이뤄진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의 입지 그의 어떤 권위가 보여지는 것이죠 이 야구보는 주의 동생 예수님의 동생 야구보는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수장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크리스찬 중에 절대 다수가 누구였겠습니까 바울이 등장하기 이전에는 절대 다수가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번에 5천명 3천명씩 회개했을 때 누구였겠습니까 120명이 나왔을 때 누구였겠습니까 전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 말하면 유대인 기독교회가 탄생한 것이에요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였겠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물론 그때는 예수 믿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이때 야구보였습니다 야구보가 그들을 섬기는 일들 유대인 크리스찬에게 가장 합당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되게 만드는 그런 권위 있었던 사람 누구였겠습니까 야구보였습니다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중심으로 또 이제 이렇게 교회를 탄탄히 세운 사람들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되게 했던 사람이 바로 주의 동생 야구보였습니다 그 다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야구보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한례자에게 가게 했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인 교회를 인도했던 사람이 이 야구보라 한다 한다면 개발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 물론 포한도 하겠지만 더 많은 순간에는 이렇게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이렇게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에서 특별히 이렇게 콕 찍는다 한다면 유대인 중심에 사역을 했습니다 한례받은 자들 중심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글들을 한 것이지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또 사마리아 동네까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그 어간에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한례받은 자를 중심으로 주의의를 감당했던 자들이 이 개바라고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헤롯 아그리바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게 되고요 거기서 나오게 되죠 이렇게 주님께서 나오게 하십니다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가다락방 예루살렘 교회가 되겠죠 마가다락방 가서 이렇게 형제들 자매들 보였을 때 그때 마침 야거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하죠 야거보와 또 형제들에게 사도들이겠죠 사도들에게 내가 나왔다는 것을 가르쳐달라 라고 마치 믿음의 보고를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이미 담당하고 목회하면서 치리하고 있던 사람이 있었던 것이에요 누구겠습니까 이 야거보였습니다 야거보에게 마치 그가 나왔다는 것을 고하고 그는 이제 다른 곳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소아시라 움직이게 되면서 보금사역을 틀림없이 행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어느 순간에 사도행전 9장 22장 20절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에 주를 만나게 되죠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그 할래가 없는 자들 또 이방인에게 그리스 로마 그레꼬로만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데 그리스 로마 사회 근동사회와 유럽까지 가는 그 보금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야거보가 예루살렘 중심으로 또 유대인 중심으로 역사를 했다 한다면 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근동사회와 예루살렘 아니 아니 그 로마까지 가서 유대인 중심으로 사회를 했다 한다면 이 바울과 바나바 바울은 이제 유럽까지 가는 땅끝까지 이르는 보금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방인에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들에게 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는 그 일들을 했습니다 색깔들이 분명히 다른 것이지요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중심에서 사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베이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사회를 했죠 그러나 또 이제 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러나 유대인에게 보금을 전했다 한다면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땅끝까지 가서 비유대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는 글들을 한 것이죠 여기서 같이 나누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은혜 은혜인데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라고 이렇게 갈라디스의 2장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자기가 경험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를 개발하고 하는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도 안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알므로 교제에 악수를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경험했던 그 은혜를 알게 됐을까요 또 야고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감독의 일을 감당하고 치리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요한이 어떻게 또 가서 가는 곳마다 이렇게 일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도야 사도야라고 이렇게 알게 되었을까요 은혜를 나누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기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교제한다 코인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다섯 명의 사람들 야고보와 또 개발하는 베드로와 요한과 나라고 하는 바울과 바나바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교제를 했습니다 교제에 악수를 했습니다 나누어진 것은 뭐냐면 예수였습니다 주안에서 이렇게 은혜가 은혜 될 수 있게 자기소개 받은 은혜가 공동체 교회에 교회가 교회되는 또 이 공동체가 공동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된 것이에요 우리의 은혜가 됐을 때 뭐가 됐습니까 성경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쓴 것 열쇠권인데 바울이 받은 은혜인 거죠 바울이 받은 사명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받은 사명 가지고 이랬던 그 현장이에요 그가 전했던 메시지 설교였습니다 그것이 뭐가 됐나요 성경이 됐습니다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야고보가 받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야고보가 받은 그 은혜 그 독특한 은혜 쓴 것이 야고보서가 됐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됐습니다 공동체의 것이 된 것이죠 우리의 것이 된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은혜들 다섯 곳이 썼습니다 우리의 것이 되었죠 교회의 것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눔입니다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질러 앉아있는 것이 아닌 것이지요 여러 일들이 있을 때 사건이 보이는가 아니면 사람이 보이는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지금도 사건이 보이고 시와 비가 가려지길 소망한다 한다면 나는 아직 깊이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있을 때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보여야 되는 것이에요 더 깊이 보게 되면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보이고 예수의 이름이 보이고 예수의 공세가 보일 때 나는 온전히 눈을 뜬 것입니다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다섯 명의 사람들은 엎드려서 눈 뜬 자가 된 것이죠 어느 순간에 개인 깊이 경험했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공동체와 같이 교제하면서 교제에 악수를 하면서 나눈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한 은혜입니다 두 가지가 아니에요 말씀 한 주 한 주 예수 크리스트 한 하나님 한 성령님 아니겠습니까 은혜는 같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한례자에게 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례자가 아닌 이방인에 갈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같은 은혜 동일한 생명의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때 나눠지고 나눠지게 되면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야구보와 베드로 요한이 섞이긴 쉽지 않습니다 베드로 할 말이 있겠죠 당신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 따라다니면서 말씀 배울 때 그때 뭐 했어?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야구보가 또 베드로 바울이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막 탄생했습니다 너 뭐 했니? 할 말이 있겠죠 너 그때 우리 핍박하지 않았느냐?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은혜 그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시와 비가 또 양쪽이 어느 쪽입니까? 일입니까? 입니까? 동입니까? 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한 주가 그 사람 바울 속에 있는 한 주가 보이는가? 바울 속에 있는 예수가 보이는가? 야구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가? 베드로 요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보이는가? 사명의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구로 말미암하는가?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이 공동체의 은혜로 어루키 복되게 또 영혼 살리는 그런 교제를 통해서 교제의 악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아 어떤 사람은 유대인에게로 어떤 사람은 이방인에게로 사명이 다르구나 그러면서 이 사명이 이루어질 때 큰 예수님의 그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야구보가 역사했던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가 역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역사한 모습이 있습니다 합치게 되면 뭐겠습니까? 초대교회가 나오는 것이에요 합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경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합치면 뭐가 나올까요? 예수님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어요 헛된 은혜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의 것이 돼야 될 텐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우리는 일이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죠 영혼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은혜가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다급히 회개할 때인 것이에요 다른 얘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중가요 잘 못 들어보셨죠? 저도 요즘에 노래 잘 들으면 잘 못 알아 듣는데 대중가요 이제 이렇게 가수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를 작곡하는 사람 중에 김형석이라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 사람이죠 여기 보게 되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이문세 김건모 이런 사람들 노래를 거의 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사람이 만든 곡이 1303곡이랍니다 그중에 1200곡이 저작권협회에 돼 있대요 저작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 노래를 한번 사용하거나 하게 되면 얼마가 그 집의 통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돈이 2010년경에는 그가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저작권을 많이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김형석이라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이가 55입니다 돈 잘 버는 또 정말 실력 있는 이 한양대 음대에서 작곡가를 정통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클래식한 것을 작곡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선배 4년 선배 유재화라는 죽은 사람입니다 젊은 나이에 죽은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대중가요를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 사람들의 어떤 관계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김형석이라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꽤 훌륭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주 인격적인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작곡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가 작곡을 해서 김형석 김형석 이렇게 브랜드가 나오게 된 거는 내가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운이 좋아서 1,300 세 곡을 만드나요? 7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겸손히 말하는 거예요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운이 좋아서 인복이 많아서 좋은 가수 내가 만든 노래를 가지고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가수를 만났습니다 또 이렇게 내가 만든 이 곡을 가장 잘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신앙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키워냈던 그의 노래를 불렀던 가수 중에 JYP라는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박진영이라는 사람 그런데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보다 나이가 한 8살 정도가 적은 사람이에요 그 정도가 좀 적습니다 이제 그가 작곡을 했을 때 이 노래를 가지고 춤추면서 노래해서 뜨게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이 김영석이 이렇게 작곡을 할 때 이제 정통판이겠습니까 한양대 음대 작곡가 나왔으니까 작곡을 할 때 이제 이렇게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호기심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작곡가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호기심을 느끼면서 그걸 가르쳐달라고 그런데 이게 쉬운 건 아닌 거죠 어떤 사람이 대가라는 사람이 자기가 키우는 가수가 작곡을 가르쳐주세요 이랬을 때 선뜻 그래 배워 막 일일이 가르쳐주는 게 쉽겠습니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영석이라는 작곡가는 보면서 재능도 있어 보이고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데 근 2년간을 매일 같이 붙어서 얘기하게 되고 곡을 만들 때 그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걸 다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고 다 해서 이렇게 작곡이 가능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요 이제 가장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료를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저작권료가요 그냥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니더라고요 1년에 몇십억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아마 이제 JYP라는 박진영이라는 사람은 10매덕을 아마 받을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또 이런 저작권은요 작곡자가 죽고 나서도 그 다음에 70년까지 더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겠습니까 3대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70년 동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김영석이 가장 저작권료를 많이 받는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에 박진영이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책으로 많이 보는 사람이 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이렇게 작곡을 가르치던 시절에 어떤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형 김영석한테 하는 말입니다 저기 박진영이가 센스도 있고 아이디어도 있고 지혜로워서 어느 순간에 형 잡아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 가르치세요 뒷머리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김영석이라는 분이 씩 웃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나도 어느 때가 되면 지금 내가 최고로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최고로 저작권료를 많이 받고 있는데 때가 되면 내려갈 수 있지 않겠니 만약에 내가 내려가게 될 때 나를 내려가게 한 사람이 박진영이라 한다면 난 더 좋아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전 여기서 이들의 관계를 보고 싶은 것입니다 각각이 갖고 있는 마음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박진영은 지금도 그 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있었던 것도 정말 매 순간마다 운이 있었는데 그 운 중에 최고의 운은 뭐냐면 형석이 형 이렇게 말을 해요 김영석 작곡가를 만난 것이다 내가 나댄 것은 그의 은혜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그들의 관계가 정말 살떨리게 부럽습니다 우리 각자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아 나 받은 은혜가 있어 끝난다 한다면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사람인 것이죠 나로 말미암아서 또 누가 나오고 있는지 또 그와 끈끈한 연이 맺어지게 되고 또 이렇게 교회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걸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석이라는 분과 또 박진영이라는 분 지금도 이렇게 아주 끈끈하게 연결되어서 이렇게 형동생 하면서 이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이렇게 얼려있고 같이 또 이렇게 그들은 작곡 얘기, 음악 얘기를 하겠지요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뭔 얘기하겠습니까? 예수 얘기하는 것이죠 받은 은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개혁이 뭔가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개혁이 뭘까? 각각의 받은 은혜 조항만이 누리는 거 그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나가서 우리의 우리가 관계로 관계로 승화되지 않으면 개혁은 절대 개혁이 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몸 된 교회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온전해지는 거 그것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플러스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공동체 속의 관계 나가서 사회 속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개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은혜가 안 보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것이죠 영혼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은혜가 안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고 영혼이 안 보이면 그 다음에 그 속에 계신 예수님은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나오는가 예수가 나오는가 보혈의 보혈의 공로가 나오는가 봐주시기 바랍니다 받은 은혜 가지고 공동체 속에서 나눠지지 않는다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 개혁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이 자리에 서신 어떤 손님 되신 목사님이 오셔서 한마디 했는데 저는 그때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성낙교의 개혁이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요즘에 그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코로나 사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한국 사회 정도가 아니라 지구 별이 어렵지요 지구가 글로벌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어렵지요 우리 교회는 더하여 어렵습니다 개혁하는 우리는 더 더 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소망의 한국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 주변을 돌아보게 됩니다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인생의 일이 인생의 손에서 다 내려놓아질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때 그때 누가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우리 주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시점이 된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받은 그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때야말로 참으로 무릎 꿇어질 바로 그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앞에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목사가 돼서 너무 죄송합니다 변명 드릴 것이 없습니다 2017년 4월 달에 우리 교회가 사태가 나게 되고 정전되었을 때 불도 안 들어오고 문 열고 핸드폰으로 이렇게 할 때 제가 7시에 배를 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전했던 말씀이 어저께 제가 그 말씀 다시 한 번 봤어요 출애국기 14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바로군이 왔을 때 다 떨고 있을 때 못해도 떨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도록 해라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너에게 임하는가를 보아라 잠잠히 서서 가만히 서서 그 말씀을 하세요 가만히 서서가 뭐냐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 말입니다 성경적인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 할 그 담력도 없습니다 저는 저에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네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는가 보도록 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너무 죄송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교회 앞에 너무 죄송해서 성도님들 앞에 면목이 없어서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죄송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세 개의 그룹이 교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그룹이었지만 그러나 교제하면서 초대교회를 이루어갔고 신약교회를 만들어갔습니다 언제 가능한가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알고 교제에 악수를 하며 또 같은 은혜를 받았지만 사명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고 그를 주 안에서 인정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가지고 은혜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싸우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인생이 할 수 없는 바로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과 같은 일을 감당하게 도와주세요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